이번 시간에는 SSH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SH는 Secure Shell의 약자인데요. 여기 적어놨죠? 이 Secure Shell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 여기 3개는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 있고요. 여기 밑에 제가 그린 것처럼 이게 여러분들 앞에 있는 컴퓨터고 여러분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고 그리고 SSH 서버라고 하는 것은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인터넷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개발자라고 한다면 그 컴퓨터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 컴퓨터를 제어할 때마다 인터넷 서비스를 할 때 사용하는 그 장비, 즉 서버가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서 그 앞에 앉아서 그 컴퓨터를 다룰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라고 합니다. 즉 내 앞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컴퓨터가 SSH 클라이언트가 되는 것이고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가 SSH 서버가 돼서 여러분이 SSH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그렇게 분류되는 소프트웨어들을 이용해서 SSH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원격지에서 자신의 집에서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뭘로? 이 쉘로. 쉘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어를 입력해서 컴퓨터를 제어하는 방식이죠. 즉 명령어 방식으로 컴퓨터를 원격지에서 제어하는 방식이 바로 SSH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SSH라고 하는 것은 이 통신 프로토콜이기도 하고 SSH 클라이언트 또는 SSH 서버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SSH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SSH는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Secure Shell의 약자인데요. 앞에 Secure가 붙어 있는 것은 이 보안상 안전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SSH 앞에 굳이 Secure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는 이유는 SSH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 텔렛이나 또는 기타 여러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를 예전부터 제어를 해왔는데 그런 방식이 평문으로 데이터를 서로 간에 주고받는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중간에서 누가 데이터를 감청하게 되면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주고받는 데이터를 대면 비밀번호 또는 신용카드 정보 또는 아주 내밀한 메시지들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쉽게 가로챌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SSH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SSH는 이 컴퓨터를 제어하는 클라이언트와 제어를 받는 서버 사이에 서로 간에 암호화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누군가가 이 데이터를 가로챈다고 해도 가로챈 데이터는 암호화돼서 해석할 수 없는 데이터만 가로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훨씬 더 강력하게 보안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바로 SSH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SSH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제품 중에 Xshel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SSH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SSH 클라이언트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고요.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SSH 클라이언트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방금 보셨던 Xshel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를 제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SSH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제가 원격지에 있는 서버 중에 하나를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하듭 마스터라고 적혀있는 서버 있죠. 이 서버의 IP는 192.168.196.140번의 IP에 해당되는 컴퓨터로 제가 접속을 한다고 하면 여긴 이 컴퓨터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접속이 시작이 되고 접속이 끝나면 이렇게 제가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프롬프트가 나타나죠. 그럼 이제부터 여기다가 제가 입력하는 명령어는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즉 이 Xshel이 설치되어 있는 윈도우 머신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접속한 192.168.196.140번에 해당되는 컴퓨터의 컴퓨터를 제어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 컴퓨터에 있는 파이들의 목록을 보는 명령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디렉토리를 만든다든지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202라는 디렉토리를 만드는 거죠. 이런 명령들을 통해서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를 명령어를 이용해서 시큐어하게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SSH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SSH는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웹이라는 것도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HTTP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웹브라우저들이 있고 또 HTTP 서버라고 하는 아파치나 엔진엑스나 IIS와 같은 서버 프로그램이 있는 것과 똑같이 SSH도 클라이언트와 서버 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고 서버는 그 명령을 받아서 컴퓨터를 제어하는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SSH 클라이언트라고 클라이언트는 기본적으로 맥힌토시에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리눅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SSH에 대해서는 SSH 클라이언트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리눅스나 맥힌토시를 쓰고 있다면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컴퓨터나 또는 다른 곳에 있는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를 제어하는 데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 뒤쪽에 있는 맥에서 SSH 사용법이나 이런 SSH 관련된 강의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윈도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SSH 클라이언트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윈도우에서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를 SSH를 이용해서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을 대신해 주는 SSH 클라이언트를 여러분이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푸티가 있고 엑스셀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업이 있으니까요. 그 수업을 통해서 이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SSH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컴퓨터를 제어하려고 하면 그 제어의 대상이 되는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는 SSH 서버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컴퓨터는 원격에서 제어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맥인토시 같은 경우는 맥 같은 경우는 SSH 클라이언트 서버인 오픈 SSH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히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데 리눅스를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오픈 SSH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에 대한 방법은 리눅스에서 SSH 사용법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